안녕하세요 명절 선물로 많이 들어오는 스팸은 이렇게 요리해보세요 꽈리고추와 함께 볶아내면 스팸 느끼함을 잡아주고 꽈리고추 매운맛도 약해져서 차갑게 먹어도 맛있는 반찬을 만들 수 있습니다 씻은 꽈리고추는 꼭지를 제거합니다 꽈리고추를 먹기 좋게 반으로 잘라주세요 스팸은 꽈리고추와 비슷하게 썰면 돼요 진간장 1큰술, 멸치액젓 1큰술, 미림 2큰술, 조청 1큰술 섞어줍니다 조청이 뻑뻑해서 양념을 미리 섞는게 요리하기 편할거에요 팬에 식용유 1큰술, 다진마늘 1큰술, 스팸 넣고 센 불로 볶습니다 지글지글 소리 나면 중불로 낮추고 2분 더 볶아주세요 스팸이 노릇하게 익으면 꽈리고추 넣고 1분 볶습니다 꽈리고추를 푹 익힌게 좋다면 좀 더 볶아도 돼요 재료들을 한쪽으로 모으고 빈곳에 양념 넣어주세요 팬을 기울여 양념 끓입니다 양념이 끓으면 골고루 섞으면서 1분 볶아주세요 불 끄고 참기름 1큰술, 깨 1큰술 섞으면 오늘 요리 끝 꽈리고추 스팸볶음 레시피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